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12석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마 뉴욕의 뉴욕타임스에서 실린 그런 프레지던트 일렉트니까 이게 아마 당선자라는 뜻일 겁니다. 도날드 트럼프 이 사람들은 O를 R로 읽지 않습니까? 다늘드 트럼프라고 읽죠. 트럼프 후보도 젊었을 때 참 잘생겼대요. 지금도 연배에 굉장히 풍채가 괜찮지만 젊은 날에는 아주 날렵하게 그렇게 잘생기셨는데 312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 대선을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쓴 자료가 미 전문의회 전문지 더 힐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당파승이 상당히 적은 매체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12석이 될 것 같다. 오늘 공식적으로 매체에서 312석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미국의 동부시간 6시 26분 312 대 226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게임인 거죠. 보시면 312석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총 유권자는 7290만, 6834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이거를 거의 정확하게 예상한 그런 매체가 더 힐입니다. 다른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엉망진창이고 미국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파악을 하겠죠. 미국의 중부는 거의 공화당 일색이고 해변가, 태평양 연안하고 대서양 연안에 소위 엘리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들이 312 대 226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더 힐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312 대 226석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 상원은 미국은 여러분들 아주 심심합니다. 상원 위원들이 의석수가 100명이고 그 다음에 100석 가운데 과반수인 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원, 하원도 218석을 넘어서면 과반수를 넘어서게 되는데 지금 212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218석을 넘어서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부분 언급 안 했는데 미국에는 대법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9명입니다. 9명 가운데 6명이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이죠. 보수 섹세가 강한 그러니까 상원, 하원, 행정부, 행정부를 행정부죠. 이그젝티브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의회를 칸그레스라고 그 다음에 상원을 센터, 그 다음에 하원을 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관, 대법원, 슈프림 코어트라고 하죠. 대법원의 9석 가운데 대법원 종신재입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실력을 한번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가장 여러분들 공신력 있는 이번에 여론조사 중에서 더 힐의 여론조사는 정말 학점으로 따지게 되면 A플러스입니다. A플러스. 가장 먼저 이제 애리조나가 지금 이제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거의 95% 넘었으니까 312석이라고 이렇게 공신적 있게 지금 보통 신문들은 312석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일보가 보니까 지금 295석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가지고 312석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힐, 의회의 잡지고 이게 이제 이름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 그래서 진보 색채가 강한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있는 여기 이제 뉴욕타임스는 295석, 그 다음에 226석, 295석, 226석인데 여기는 아마 지금 애리조나 11석하고 네바다가 6석일 겁니다. 이것만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이니까 땅떡이 넓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맞췄는데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만 지금 아마 다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선일보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서 295대 226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럼 이제 뉴욕타임스도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뉴욕타임스 예상치입니다. 더 실처럼 312대 226입니다. 선거인단을 312대 226. 312대 226.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격전지, 격전지 7개가 이제 개표가 거의 끝난 데가 위스칸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다 이겼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격전지 7개 가운데 경합주주 스윙스테이트. 여기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이게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올릴 때 기준으로 해서 개표율이 71%, 네바다가 92%. 그러니까 뭐 이 보시면은 거의 이제 312석을 확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드릴 말씀 있습니까? 뭐 잘하시겠죠. 경험도 많고 하니까. 자, 이 뉴욕타임스가 가장 그래도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좀 외국을 해서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상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보도가 될 때 애리조나는 개표율이 71%, 네바다는 92%, 조지아는 95% 이상, 미시간 95%, 노스캐로나 95% 전부 다 이긴 겁니다. 펜실베니아 19석, 여기는 이제 의석수고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넓기는 넓은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71% 정도 개표가 진행된 상태에서 트럼프 후보가 5% 앞선 겁니다. 네바다는 92%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4석입니다. 네바다에서는 이번에 상원 선거도 바뀌게 됩니다. 상원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키 로우젠이란 아주 자그만하게 다부지 계신 여성분이 6년 텀을 하고 이기를 도전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전쟁 중에 이렇게 완전히 하상을 입어 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하상이 지금도 남아있는 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샘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공화당이 지명을 했거든요. 샘 브라운 후보가 아주 건수한 차이로 아마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참 대단하죠. 베테랑들의 퇴역군인들을 그렇게 우대를 하는 나라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경합주 이번에 이제 한국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고 미국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내친김에 뉴욕타임스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조지아주입니다. 여기는 2020년도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의 가장 큰 도시인 CNN 방송이 있고 아마 코카콜라 본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틀란타 아틀란타가 포함된 그 카운티가 굉장히 큰 카운티가 풀턴 카운티일 겁니다. 풀턴 카운티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에서 50.7% 그 다음에 해리스부가 48.75% 2.2%를 앞선 겁니다. 선거에서 2.2%가 상당히 큰 폭의 차이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조지아주도 보면은 대도시 주변에 좀 학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학에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고 시골로 가면 전부가 다 공화당 색채인 겁니다. 붉은색. 여기 이제 아마 조지아에는 큰 도시가 아틀란타 그 다음에 사바나 콜롬버스라는 이런 도시들인데 도시 인근의 대도시 광력군에서는 이렇게 푸른색의 민주당 색채가 강하지만 이런 미국에서도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전부가 다 공화당 색채가 강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네요. 그렇게 조지아주에서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고학력층들이 많은 데서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방으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전부가 다 몰표를 모아져 공화당한테 준 겁니다. 이게 조지아 2.2%를 차이 났으니까 큰 폭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은 이제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고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데죠. 여기 이제 미시간에서는 많은 여론조사가 해리스 후보가 앞섰고 막판에 오면서 트럼프가 차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양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 트럼프 후보가 극적으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1.5% 차이를 냈으니까 큰 폭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15억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시간도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중심이죠. 그 다음 미시간 대학에 있는 에나바 이런 대도시에는 민주당 식재가 강하지만 미시간도 시골로 가면 갈수록 공화당 식재가 굉장히 강한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미국의 유권자들도 도시에 비교적 여러분들 고학력층들이 있는 데서는 진보적 식재가 강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공화당 식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대단히 애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미시간이 경합주 가운데서도 해리스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중부 대평원, 노스 다코타, 사우 다코타, 네브라스카, 켄사사, 오클라마, 텍사스, 와이오밍, 몬테나, 아이다오 감자로 유명한 데죠. 이런 데는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공화당 지지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인디아나,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여러분들 테네시, 노스캐로나이 전부가 다 또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좀 유식한 사람들만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미시간에서는 더 힐이라는 그런 매체가 상당히 정확했는데 여기서만 틀렸습니다. 미시간에서는 압도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이길 거로 예상했는데 여기서만 틀렸는데 막판에 오면서 트럼프 후보의 여러분들 상승세가 상당히 급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후보가 막판에 오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비교적 미국의 여론기관 가운데서도 아트라사 인텔이라는 데가 상당히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아트라사 인텔. 아트라사 인텔에서 정확하게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내다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복귀를 하면 하는 겁니다. 선거가 마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스캐로라이나입니다. 여기도 아마 조지아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이 좀 많이 인구 구성비로 많을 겁니다. 여기서도 16석을 차지했는데 51.1% 대 47.7% 상당히 큰 폭으로 이긴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큰 도시가 글린스볼로 샤롯데 이런 데인데 이런 도시 근교지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아마 이게 공화당 지지체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겁니다. 그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을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트럼프 후보를 베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하하거나 나쁜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한 56% 정도가 기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스캐로라이나.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도 의석수가 많고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에는 마지막까지 물망에 올랐던 부통령 후보 유대계의 조지 샤피로라는 사람을 헤리스가 선택했으면 조금 도움을 받았겠죠. 조지 샤피로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상당히 인기가 있으니까. 펜실베니아 여름 격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단광도 있고 농업지대도 있고 공업지대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락펠르의 석유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기반이 출발해.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큰 주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유명한 도시는 피처버거가 있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쎄하겠는데 옛날에 굉장히 날리던 도시가 알렌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렌타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가 베들렘이라는 도시고 그 베들렘이 일본의 일본 제철이라든지 포항 제철이 등장하기 전에 2차 세계대한테 어마어마하게 번화했던 베들렘 스틸이 있는 곳이 거기에 알렌타운 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심지죠. 그 지역만 제외하고 전부가 이런 펜실베니아도 농촌들이 많으니까 공화당 지지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들 고학력층하고 평범한 미국인들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의 선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에 주목했는가 아니까 필라델피아라든지 피처버그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엘리트 진보주의자들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그게 패착인 거죠. 미국의 보통 블루칼라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외면했던 것이 크게 이름들 패배한 이유가 오냐는 겁니다. 미국도 지방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전부가 다 공화당인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애국주의 정신이 충만한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많이 이해하게 된 거죠.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시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그 귀한 납세자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매겨살렸들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 갈급한 것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거죠. 피처버거, 필라델피아 이런 데 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격렬하게 맞붙었던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역시 문제가 많았던 위스칸신주. 지금 여러분 경합주는 2020년도 선거에서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클라크 카운티,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 위스칸신, 미시간, 특히 벤실베니아 이런 데는 몰포가 여러분 들어가고 막 별 짓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 더 힐 여러분들 공식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믿으면서도 제가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가 공정하기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위스칸신입니다. 위스칸신은 49.71% 대 48.84%입니다. 1%도 차이 안 나고 가장 격전지 가운데 하나고 막판에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역전을 시킨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주변, 대도시 주변 여기 이제 메디슨, 밀워키, 여기서 아마 위스칸신에서 큰 도시가 밀워키하고 메디슨일 겁니다. 이 메디슨은 아주 큰 공립대학교가 있죠. 유니버스 오브 위스칸신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메디슨 이렇게 대학촌 이런 데만 여러분들 푸른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방으로 가면 전부가 다 이런 미국분들이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은 넓지만 인구가 희박하니까 대도시는 많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이 소위 엘리트 진보지휘자들하고 보통 평범한 민주당원들이 계리가 많이 생긴 겁니다. 아주 크게 격전지였던 격전지였고 여기는 여러분들 마지막에도 여기 이제 여기 애리조나인데 가만히 계시고 보시죠. 위스칸신 다음에 여러분들 애리조나 보시고 원래 여러분들 여기는 보수 색채가 강했는데 남미의 이민자들 라틴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졌죠. 지난번 선거에서 뭐 진 것도 납득이 안 되죠. 마리코파 카운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으니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는 피닉스 주도죠. 가장 큰 도시고 투산. 우리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이름이 투산 있죠. 피닉스. 이 위에 북쪽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남쪽 분야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피닉스하고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는 아마 인디안 보호지역일 겁니다. 사람이 아주 적게 사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의외로 여러분들 인디안 보호지역은 굉장히 강세를 자랑하더군요. 여기 특별 관리를 잘하는가 봅니다. 투산 주변에도 아마 인디안 보호지역에 표는 많이 안 됩니다. 표는 대개 피닉스 쪽에 표가 많죠. 마리코파 카운트.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죠. 여기 압도적으로 52.3% 대 46.8% 이렇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죠. 애리조나. 그래서 참 미국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번 선거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드러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선거 제도가 주 관할이기 때문에. 미국은 저런 보시면 전쟁을 선포하거나 화폐를 발행하거나 그다음에 군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산하지만 선거 제도라든지 운전맨어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나 이런 것은 다 주정부 산하니까 주정부 관할이니까. 이렇게 선거 제도를 애리조나도 좀 고쳤을 겁니다. 선거 제도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애리조나가 63%로 예상했거든요. 더 힐이 선거 전에 63대 37이 될 거다. 이 당선 확률입니다. 애리조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해리스 후보가 없었던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가 이제 네바다입니다. 네바다는 이게 거의 사막이니까 네바다는 여러분들 북쪽의 리노라는 데하고 남쪽의 라스베가스고 라스베가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죠. 여기서 라스베가스 이름만 민주당 여러분 색제가 강하고 그다음에 전부가 다 공화당인 겁니다. 라스베가스 이게 네바다가 선거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거의 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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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률이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역전을 시킨 겁니다.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바다는 원래 여러분들 완전히 민주당이 여러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디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판에 여러분들 치고 나가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디심 있게 생겼죠. 디심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상원의원도 참 샘 브라운이라는 그런 이라크전에서 하상을 크게 입은 얼굴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막지가 않은 겁니다. 얼굴이 지금도 아무리 여러분들 수술하더라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베테랑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베테랑들한테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건수한 차이로 1% 차이도 안 나게 샘 브라운 함께 자리가 갈 것 같은데 더 두고 봐야겠죠. 아주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감시단 10만 명을 가동했는데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격전지에서 이긴 겁니다. 격전지에서 이겨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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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인 거죠. 포기 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신뢰도를 자랑했던 미국의 의회 전문 잡지 더 힐 더 힐의 선거 예측은 대단히 여러분들 정밀하고 정교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여론조사 기관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조사는 맞는데 미국의 여론조사가 맞지 않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럼 과학이 미국 과학이 있고 한국 과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고 다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산하의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도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295대 226이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312석을 트럼프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여기 이제 마지막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애리조나 65% 개표 진행 트럼프가 5.5%로 앞서가다. 네바다 90% 개표 진행 3.7%를 앞서가다. 이렇게 이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제가 관심 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더 힐 아주 이번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정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힐이라는 공식력이 있는 기관에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참 멋있죠. 나라가 넓으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넓으니까 이렇게 뭐죠 또 카운티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기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펜실베니아는 저렇게 큰 도시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나라가 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재미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인들은 이번에 그렇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결사적으로 해리수보나 이런 대로 옹호하는데 왜 평범한 미국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적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